11번 가와 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란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낙타오시피를 보냈는데 왕은 거란이 일찍이 발효와 지속적으로 화목하다가 갑자기 명예약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신을 유배보려고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 매어두어 굶겨 죽였다. 이게 그 유명한 만부교 사건이죠. 고려 태조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양규가 홍아진으로 활력을 했어요. 백성들을 구하고 양규의 선전, 거란의 2차 진입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실. 이게 지금 거란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니까 1차 진입, 뭐 좀 더 나가면은 이제 그 거란의 2차 진입이 일어나게 된 사건, 강조의 정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은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 3대 정종이죠. 고려 정종 때 947년에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사를 설치해서 광군 30만을 양성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란 걸 알 수가 있네요. 아니면 이제 그 뒤에 소손령의 1차 진입, 거란의 993년이 있었고 이때 이제 서희가 외교를 통해서 그 이듬해 오히려 강동 6주를 확보하게 되었죠. 뭐 이런 거는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란과의 악연과 침략.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부서죠. 강감찬이 기주에서 대승을 거뒀다. 자, 이건 거란의 3차 진입이죠. 1029년 화통두감이 설치되어 화포를 제작하였다. 우왕 4년, 1377년에 화통두감을 설치하고 3년 뒤 진포대첩에서 1380년 크게 활약을 했죠. 최무선이 건의를 했죠. 김윤호가 처인성에서 몽골의 적장 살리타이를 사살한 거 몽골에 2차 진입되죠. 천령이 설치에 반발하여 최영에 의해서 요동정벌이 추진이 되었다. 우왕 15년에 명나라가 천령이 설치를 한다고 하자. 요동정벌을 추진했으나 이성계 등의 반란으로 위화되어 있는 건이죠. 오히려 권력을 탕실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그 밑줄금 반란이 일어난 시기. 이것은 경원이시, 이자연의 유비명으로 딸 셋을 모두를 민중의 국회를 보냈다. 훗날 이자연의 선전자 또한 그게 바로 이자겸이죠. 고려 문벌 귀족 최대, 경원이시. 왕인을 노리고 척중교관께 발날 김계, 1126년이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궁궐이 불탔어요. 이자겸의 난 때. 그래서 묘청 등 서경파들이 서경천도를 주장을 하다가 개경파의 반대에서 실패하자 1135년에 묘청의 난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3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두 분은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인물의 활동하던 국가관계 상황. 저는 여진을 정보라고 동북구 선추자. 이건 윤관 장군이죠. 송해 가녀와 해동천태종이 됐다. 문종의 넷째 아들인 의천이 되겠죠. 이 두 사람이 고려시대의 중기 때 활약을 했는데 숙종대에 주전도감 설치를 건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숙종대에 많은 화폐들이 나옵니다. 이때. 활구도 나오지만 은으로 만든 해동통보. 아까 고려의 경제 선지해석에서 나왔었죠. 해동통보, 삼한통보, 해동중보 등등등등. 최초의 화폐는 성종 때 996년에 주조된 건원중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고려의 경제상황을 묻는 거예요. 고려 경제상황을 묻는 건 딱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화폐에 관한 거. 고려 중기 숙종대. 두 번째가 아까 나왔던 병란도. 고려의 무역항. 세 번째가 경시서라는 거를 두어서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집집마다 부경이란 창고가 있었다. 전투민족 고구려는 집집마다 약탈한 것을 부경에 저장해놨죠. 이건 고구려. 관료전이 폐지가 되고 녹읍이 지급이 됐다. 수조권만 주는 관료전이... 선지가 좀 이상하네요. 관료전이 폐지가 되고 녹읍이 지급이 되었다. 섞어서 난 문제네요. 이거는 정식 명칭은 신라 중대 신문왕 때 신문왕 때 신문왕 7년에 수조권만 주는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2년 뒤에는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할 수 있는 녹읍을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경동왕 때의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녹읍이 부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읍이 부활했다는 건 관료전을 폐지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통일신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해당이 안 되고 상평통보가 발행이 되고 법으로 됐다. 이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파페죠. 널리 유통이 됐죠. 당항성, 영암 등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다. 이것도 역시 통일신락입니다. 왜냐하면 영암은 저쪽 전라도 지역인데 신라가 상국을 통일하기 전에 여기에 영향을 실 수가 없었죠. 그러나 통일 후에는 영암도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락은 3가지 한국, 경주에서 가까운 울산항, 당항성, 경기도 화성 쪽이죠. 그 다음에 전라남도, 영암 이 3군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14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고려 고종의 능인 홍능이 강화도에 있다. 고려 고종 때에 몽골의 침략이 대부분 있었죠. 이때 몽골의 침략당 실권자였던 누구누구가 항자를 위해서 강화천도를 가능하여 고종이 2구에서 승하했기 때문이다. 고종이 이렇게 제위를 했는데 그 아들 원종 때는 개경으로 환도했기 때문에 강화도에 능을 두지는 않지만 고종은 시대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최우에 대해서 부른 것이죠. 최우 때 몽골의 침략이 있었는데 이거는 최씨 부신정권의 권력기구랑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버지 최충헌은 이 의민을 1196년 축출하고 집권을 하면서 먼저 도방을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정적을 축출하기 위해서 교종동감이라는 권력기구를 두었습니다. 최우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인사권을 자기 집에서 행사했죠. 정방이라는 걸 설치하고 문신들을 자기를 자무케하는 서방이라는 걸 두고요. 그 다음에 사병을 하나 더 큰 걸 둡니다. 바로 삼별초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인사행정담당기구로 정방을 설치했다. 나머지 보도록 하죠. 봉사십조로에서 시정개혁을 건의한 사람은 최충헌이 이 의민을 몰아낸 직후 명종에게 당시 건의를 그냥 쇼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 용장성에서 항전하였다. 개경환도 이후에 삼별초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항쟁을 했는데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때의 인물은 배중손이죠. 배중손이 죽은 다음에 김통정은 제주도로 가서 항파둘이 항쟁을 계속했다가 결국 1270년부터 1273년까지 있었는데 이때 여몽연합군에서 진압이 되죠.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하였다. 최초의 무신정권 지배자는 이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중부도 있지만 정중부가 이의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경대승이 죽자 이의면이 집권했는데 이의면을 제거하고 최충안이 집권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 임명이 되어 공민왕 때 권문세족을 견제한 사람은 승려 출신 신돈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원간섭기 때의 모습을 무지 물어보는 것이죠. 사실상 원간섭기의 첫 왕이 바로 충렬왕인데 충렬왕이 원나라 제국대장공주와 혼일을 하게 되고 이후 고려의 왕들은 원에 가서 부마가 돼서 돌아온 것이죠. 변발 호보 그리고 1번 원정을 위해서 동쪽을 정보라니까 정동행성이라는 것을 두기도 했는데 1번 원정이 실패했는데도 원의 간섭기구로 내정을 간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 충렬왕이 1274년에 직위를 해서 쭉 그 이후로 찾으면 되겠죠. 원간섭기 자 빈민구제를 위한 흑창이 처음 설치됐다. 이건 고려 태조 때입니다. 춘대춘납의 빈민구제기구이죠. 고려 태조 이때 제외를 했고요. 망이 망소이가 공주명악소 무신정권기의 때죠. 1176년 김부식이 왕명으로 삼국사기를 편집했다. 고려 중기 인종 때 1145년 김부당이 무신정권 반무신정권 운동인 동북면명무사 김부당이 날을 낀 게 1173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유인우 이자춘 등이 이제 공민왕이 반원 자수정책을 펼치는데 이자춘이 이성계 아버지이죠. 그래서 1356년 쌍숭동강부를 공민왕 때 수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정기사시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해들어갈 문화유산 고려의 불교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심포양식의 예산수석사 대웅전 영주부석사 무량수전 그래서 정답은 아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안동봉종사 극락전 이 세 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월간음도가 고려 후기 때 많이 유행을 했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평창월정사 팔각구증석타 고려시대 때 다각다칭의 석탑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평창월정사 팔각구증석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우자면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원간석기 충무강 때 지어진 것이죠. 논산관척사 석조 미륵보설 이런 대형 석불 등이 또 많이 납니다. 고려 초기에 이거 외에도 안동 이천동 석불 그 다음에 용미리 마해석불 대형 석불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주 법천사지 지강국사 탑비 고려시대 신라말부터 선정여행에서 승탑이 유행하고 거기에 고승들의 내력을 적은 탑비를 또 같이 적어야죠.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데요. 보은 법조사 팔상전은 17세기 조선 후기가 되죠. 원래 조선은 불교를 원래 초기에는 억압을 해서 조선 전기에는 유명한 사찰이 별로 없어요. 원각사지 원각사 외에는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불교 이상이 높아집니다. 임진왜란 때 승병들의 활약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친 것인데 그래서 2층 이상 중층 이상의 그러한 그러한 사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가 하나로 통하는 대표적인 것이 보은 법조사 팔상전 무려 5층이나 되는 최대의 우리나라 최대의 목적을 주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제 금산사 미륵전 그 다음에 구례 화엄사 각광전 이런 것 등이 17세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그러한 2층 이상의 그러한 사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밑줄근 왕의 제의식에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은 동국 정운이라는데 정운이란 건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발음단이다. 집현전 학사인 신숙조 최양 박팽림 등이 왕의 왕을 받아 편찬하였다. 우리나라 한자음을 받아 저저 뭐 한글 연구와 관련된 거 이렇게 심해한 사람 누구냐 바로 세종대왕이죠. 한글고론이가 뭐 혹시 세조도 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세조가 월인천 강제국 이런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월인석보 그런데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바렸고 그때쯤 되면 신숙진한 사람들은 이제 중견 대신이 되는 것이니까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죠. 금석활자인 가빈자가 세종대 제작이 되었죠. 그래서 세종대 가빈자 그 전에 세종대 1403년 개미자 금도깔자 중에서 개미자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태종대 고요. 요게 나오고 세종대왕의 어떤 문화적 업적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고 할 수 있구요. 수도 방어로 해서 조선후기의 오군영 즉 마지막인 금위영이 설치된 것은 숙종대가 됩니다. 조선후기 숙정 1682년 훈련교범인 무예도보통지가 백동수에서 편장이 낸 것은 조선후기 정조대가 되겠습니다. 1776에서 1800년 까지죠.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었다. 이건 조선후기 성종대죠. 현량가 중종대죠. 기묘사림 조광조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 속하네요. 18번 가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궁궐 창덕궁이 됩니다. 조선의 5대 궁궐이 있죠. 정궁 법궁인 경복궁 장덕궁 장경궁 그 다음에 경희궁 그 다음에 경운궁 이 경운궁이 바로 덕수궁이 되겠습니다. 창덕궁에 대한 것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제에 의해서 동물원이 설치된 거 예전에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창경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동물원 식물원에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일제가 창경궁도 나름 조선후기 역사적 현장인데 특히 숙정 경종 영조 장이빈 이때 이 시대에 주로 중요 무대가 되는 것이죠. 창경궁에 대한 것이고요. 창덕궁하고 창경궁은 도성의 동쪽에서 동거래라고 불렸고요. 도성의 서쪽에 있어서 서걸이라고 불리는 경희궁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서울역사방공관 있는 그쪽이 되죠. 그 다음에 임목대비가 광해군에서 유폐된 장소 서궁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서쪽에 있는데 이거는 경흥궁 덕수궁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정각의 명칭을 정하였다. 이거는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경복궁 정답은 5번인데 태종이 왕자예난 때문에 다시 개성으로 돌아가셨죠. 정정 그러다가 다시 태종이 집권하면서 이제 1405년에 한양으로 도움을 옮겼는데 태종이 이때 다시 왔을 때 왕이 상황이 두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이성계 태상왕 있고 형인 정종도 있어요. 이 사람들 대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맞는 게 바로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창덕궁은 이거 좀 알아볼 것이 후원에 보면 비원이라고 그러죠. 여기 주합루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유명한 규장각이라고 봅니다. 아주 경치가 좋은 도세 문사들을 우대하는 그런 공간을 정조가 만들어놨습니다. 1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게 지금 율곡전서라고 되어 있어요. 출전이 성리학과 관련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처음에 뭐뭐를 정할 때 약 약속 이거죠. 약법 약자로 끝나는 거 약원 바로 향촌의 자치규약 향약이 되겠죠. 향촌의 자치규약 인데 사족 양반들이 주도를 해서 농민까지 규율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사족들의 그래서 이 향약은 바로 향촌사회의 풍속 이런 걸 바로 잡는 것이죠. 유교의 각을 해서 향촌 자치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공적인 교움도 있지만 이런 사적인 규약도 굉장히 농민들에게는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관이죠. 칠재라는 전문강좌를 뒀다. 고려 예정 때 오면은 원래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이 국자감인데 이게 최충등 구제학당 등에 밀려가지고 4학 12대에 밀려서 위축이 되자 관악진흥책으로 국자감의 국자감의 칠재라는 전문강좌를 두기도 했습니다. 옥당이라고 경연을 담당하였다. 이거는 조선의 홍문관에 대한 설명이죠. 언론삼성에 하는 홍문관은 왕의 자문역할을 하고 경연을 담당했죠.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한 것은 조선시대 때 향촌 지역의 중등교육기관인 향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앙의 최고교육기관은 고등교육기관은 성균관이고요. 매향 향을 향나무를 심는 매립한다 이런 뜻이죠. 각종 불교행사를 중간한 것은 고래에서 조선의 농촌의 공동조직인 바로 향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도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적 색깔의 농민조직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농민들의 어떤 공동의 어떤 그러한 힘든 일 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장례 치르는 거죠. 이럴 때 상도 상여를 뱀다든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농민 공동체에서 이런 걸 해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촉진하는 것은 비변세가 쭉쭉쭉 쭉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채은관 은을 캔다는 거죠. 광산을 개발을 하는데 백성을 모집하여 허락을 하고 세를 거두러 하되 세금이 왔고 조금은 적당히 할인하면 좋고시다. 세입이 이게 바로 조선 후기 굳이 효종 때 설점 수세제라는 걸 실시하는데 점 영업을 허가하면서 세금을 걷는 것이죠. 이게 조선 후기에 원래는 광산은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하는데 허락을 하는 것이죠. 타적인 체구를 허락하는 것이고요. 바로 조선 후기에 그러한 경제상 사회상 이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자감에서 공부하세요. 주자감은 발의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해당이 안되고요. 초조 대장경 조판을 지켜보내수요. 고려 초기에 거란의 침략이 있었죠. 그래서 현종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려 중기 때 불력으로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초조 대장경을 조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종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약 70년간 있었죠. 고려 지대가 되겠어요. 빈공가를 준비하는 육두품 출신 빈공가 당의 외국인 전용 과거시험이죠. 육두품만 해도 신라라는 걸 알 수 있죠. 통일신라 과전법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받는 권리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조선은 맞는데 과전법이 존재하던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고려 멸망 직전인 1391년 공양왕 3년에서 세조 때인 세조 11년인 1466년까지 직전법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이때 조선 전기에 이때 있었던 거예요. 조선 후기라면 보통 17세기 이건 또 구체적으로 설점수세제 이게 조선 후기 효정 때니까 해당이 안되겠죠. 안되겠죠. 틀린 거예요. 정답은 5번인데 고추담배 등 상품작물 자급이 아니라 팔아서 돈이 되기에는 상품작물을 조선후기에 많이 지배하게 됩니다. 특히 고추담배는 신대륙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건 조선후기에 그런 작물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